가슴 아파 잡고 싶어도 잡지는 말고 이별이 원래 그래 처음엔 처음엔 무지무지 아프지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정신이 하나 없어 때로는 분해서 못 자고 때로는 보고 싶어 못 자고 그렇게 지내다 잊혀져 가고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잡고 싶어도 잡지는 말고 미련하지 말아요 가연 그대 레이스는 끝났는데 왜 아직 갈리나요? 이런다고 몇 사람 맘이 앞에 가요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만남 뒤엔 이별이 당연한 건데 다 알면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불은 이미 꺼졌는데도 이놈의 사랑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나를 사랑해 했었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나 알려고 하지도 마 궁금해 하지도 마 존스럽게 왜 그래 뒤돌아 서는 순간 남이야 아무 상관 없는 남이야 그런 게 냉정한 남녀살이야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잡고 싶어도 잡지는 말고 죽을 것 같다가도 금방 잊혀지는 게 사랑 굳이 비교하자면 목에 걸려버린 사탕 머금었을 땐 무엇보다 달콤하다가 실수로 삼켜버리면 가슴이 막힌 듯 아파 끝이 아닌 시작 가져 조금만 쉬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만드자 둘빼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 둘빼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 어떻게든 견뎌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지 원망조차 하지도 마 좋은스럽게 울지도 마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가슴 아파 DIRECTOR 가슴 아파트 가슴 아파트 아멘 아멘